안녕하세요 양주시 삼복동 가구재기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보통 가구 구입하실 때 인터넷과 일반 가구점 중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인터넷과 일반 가구점 차이를 알아보고 제품별로 어디서 사시는게 좋은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번째 가격입니다 보통 네이버나 가구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할 때 같은 제품 중 최저가를 찾아보시면 매장보다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가격을 보시고 오프라인 가구 매장을 방문하시면 전국 어딜 가도 온라인 모두 싸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매장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게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부를 직접 보지 못한다는 점과 AS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추가되는 배송비와 가구 설치 시 친절한 설명 구매한 제품과 관계없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가구 수리비 등 서비스가 인터넷 구매와 가구점은 가격 차이인 듯 합니다 두번째 구매 후 만족도 입니다 대부분 제품은 사진을 찍을 때 조명과 인터리에 정말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물을 보고 자기가 사는 집과 비교한 후에 살지 말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인터넷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파나 식탁, 옷장 등 고가 제품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AS입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 가구는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나중에 답답하겠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살짝 나더라도 몸과 마음이 편하시면 가구점 매장에서 사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매장만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 무료 AS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장롱, 쇼파, 침대 등 고가 제품은 주변 가구 매장을 여러 곳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옷걸이, 테이블, 저가 제품은 하나씩 사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